네. 우리 동학개미료에서 하반기 증시 전망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소비재 소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뭡니까? 저는 아직은 섬유 의류 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특히 우리 국내 의류 쪽에서요.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 주실 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심지연 연구원 직접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최근 들어서 우리 상반기에는 섬유 의류 업종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주가 면에서도. 또 실적도 굉장히 좋은 걸로 기대를 하는데요. 어떻게 상반기에 이렇게 의류 업종이 주가 좋았던 그 이유라 그럴까요? 배경이 어디 있나요? 네. 아무래도 작년에 의류 업종들이 대부분 안 좋았다 보니까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초부터 빠르게 올라온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사도 마찬가지고 OEM사도 어떤 복종 위주냐에 따라서 턴어라운드 시점이 약간 갈렸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죠. 상반기를 약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국내 소비가 돌아서기 앞서서 중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해외를 중심으로 먼저 해외 소비 시장이 회복이 되는 기점 보였기 때문에 이런 해외 전방 산업의 영향을 받는 OEM사들이 브랜드사보다는 살짝 먼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었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일단 그러면 영웅 무역이라든가 한세시라고 화성 엔터프라이즈, JS 등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과연 이런 어떤 주가 상승세, 그런 실적 호전세가 금년 하반기도 계속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저는 하반기 때도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일단 하반기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하자면 회복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선반영됐고 이미 회복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백신 보급 추이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작년 하반기부터 빨리 대두되면서 실적이 실제로 확 늘어나기 전에 좀 빨리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 때문에 향후 두 가지 정도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인가요? 첫 번째로는 이제 회복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 회복 너머에 구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좀 찾는 분위기고요. 이걸 살펴보려면 연간 실적과 관련해서 올해의 실적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도 회복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해서도 성장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저가 내년부터는 사라질 텐데요. 그렇죠. 22년에도 한 번 더 성장을 좀 큰 폭으로 할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걸러보았을 때 어떤 기업이 있는가 이걸 좀 중점으로 좀 찾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리오프닝 주 사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의류뿐만 아니라 항공, 여행, 호텔, 카지노 이런 걸 들 수가 있는데요. 다른 리오프닝 주 대비해서 의류를 사야 되는 이유 이걸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해서는 상승하는 리오프닝 주 대 주가 사이에서 실제 실적이 올라가주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업종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의류도 그렇고 엔터주 이 정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의류 업종은 잔존 리스크 요인을 약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경기 정상화를 담아가려고 할 때 선호를 좀 하는 분위기입니다. 방금 연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저효과가 올 하반기부터는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저효과가 없어진다. 그래서 정말 실적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장이란 건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올 하반기들에서는 미국하고 유럽 쪽 즉 해외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최근 리포트를 내셨는데요. 한번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각 국가의 소매 판매가 반등한 시점에 약간 차이가 있는 점에서 시차가 존재하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좀 뽑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코로나에서 가장 빨리 회복한 국가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좀 좋아져서 제일 먼저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소매 판매 반등폭을 보였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 약간 다음 쪽 그래서 3월을 기점으로 반등을 보이고 지금 회복하는 추이고 유럽은 이게 조금 더 뒤에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은 실제 소매 판매 시차 이런 걸 고려하면 상반기 때까지는 중국 시장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받았다면 이제 하반기는 북미랑 유럽 차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4월을 기점으로 외부 활동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코로나 때 외부 활동을 미국보다는 비교적 덜 제한했었던 국내랑은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락다운 말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트래픽이 훨씬 더 크게 제한이 되었었기 때문에 올해 회복 구간에서 국내보다 좀 더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연구원님은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약간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아까 이제 몇 개 의료업체 영업무역이라든가 한세시럽이라든가 JS커퍼레이션 같은 거 말씀 드렸잖아요. 이들 종목 중에서 방금 지적하셨던 이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한국, 유럽으로 가는 이 플로우에서 가장 지금 우리 시청자들의 관심 가져야 될 종목 한번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들은 OEM 쪽인데요. OEM이 이런 해외 기대감 때문에 전방시장 호소에 앞서서 좀 상반기 때 먼저 올라왔는데 나가는 국가로 치면 사실 대부분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나가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익스포션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내수주가 많아서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면 FNF나 FNF. 네. 힐러홀딩스 이 정도가 있고 앞으로 해외 진출을 좀 하겠다, 열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SA 그룹이랑 그리고 이제 더 네이처러홀딩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 종목분들 뭐 주가 수준이 벌써 움직이고 있나요? 요 근래에 들어서? OEM은 상반기 때 좀 많이 올랐고 브랜드사는 상반기 때 오르긴 했지만 그게 또 완전히 풀로 오른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때는 OEM보다는 브랜드사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상반기는 OEM사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브랜드사가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 뜻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연구원님께서 MZ세대, 의류산업의 성장동력으로 MZ세대를 꼽으셨는데요. 자, 이 이유가 뭔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MZ세대 내용은 사실 하반기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그렇죠. 앞에 한 2, 3년 볼 때 그 트렌드를 볼 때 장기 모멘텀과 폭넘을 연관성이 있는데 이제 곧 사람들이 외출도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할 건데요. 이 의류 실제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스를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는지 살펴보면 옛날보다는 좀 더 운동, 이런 생활, 이런 일상 부분에서 의류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드러내려는 방식으로 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스타그램 운동 데이터 이런 걸 월간으로 합산해보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 굉장히 많이 늘어난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한 복종이 애슬레저, 스트리트 복종인데 애슬레저 복종이라고 하면 최근 좀 박강받고 있는 요가복, 골프예요. 이런 걸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골프 시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골프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최근 2, 3년간 계속 신규 진입 인원이 늘어났던 그런 스포츠고요. 특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골프를 많이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확 늘어났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신규 진입 인원이 다른 스포츠보다는 좀 오래,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좀 오래 스포츠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진입한 인원이 향후에 또 쭉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존에는 4, 50대 시니어층이 향후하는 그런 스포츠였다면 최근에 2, 30대 분들도 많이 하시고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향후층이 다양화되면서 외형이 늘어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골프웨어 브랜드 보유한 업체들 실제 매출로도 이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힐러홀딩스가 가진 미국 골프 관련 기업 아쿠슈네트 이런 쪽은 1분기 때 생각보다 더 강한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국내 같은 경우는 주요 골프웨어 브랜드 보유한 크리스 FNC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굉장히 강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이대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심연구원님도 젊으신 세대 같아요. 저는 20대로 보이는데 제가 실제 라인을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심연구원님도 지금 골프 운동 배우십니까? 하십니까? 이제 같이 시작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사실 2, 3심 전만 해도 보통 골프장 가면 거의 4, 50대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는 안 가봤는데 요즘은 20대,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골프라는 운동은 빨리 하는 게 그만큼 유리한 거니까요. 제가 이제 왜 이걸 길게 얘기하냐면요. 보통 골프웨어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게 일반 평상복보다 2배, 3배가 비싸요. 그래서 우리 심연구원님 보실 때 지금 MZ세대가 골프웨어라든가 등산웨어라든가 아까 얘기하셨던 요가복도 약간 특수복 이런 쪽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여쭤봤던, 말씀하셨던 MZ세대는 이제 쉽게 끝날 세대가 아니다. 1, 2년 골프 배우가 안 배우면 계속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그에 해당되는 기업들 조금만 더 몇 개만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골프웨어 먼저 살펴보자면 그러시죠. 크리스 FNC, 이런 시총 3,800억 정도 하는 그런 기업이 있고 그 외에 조금 더 작은 기업으로 까스텔바작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다는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크리스 FNC랑 크리스 FNC하고 네. 까스텔바작 네. 까스텔바작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이런 기업이 있고 필라홀딩스도 밑에 들고 있는 아쿠슈넛츠가 골프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필라홀딩스도 포함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가복으로 넘어오면 이제 잭시믹스 요가복 들고 있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는 진짜 MZ세대가 본격적으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 시장도 커지고 그게 뭐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럴 거고 유럽도 그럴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이제 점차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 의료업종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이슈 몇 가지 집어주시죠. 네. 일단 이제 하반기 의료업종 투자 시에 팔로워 팔마나 이슈나 지표 관련해서는 저는 매크로 단계에서는 각국의 소매 판매나 소비심리가 동시에 상향되고 있는지 사실 이번 연도 초에는 이게 소비심리랑 실제 소매 판매 사이에 약간 괴리가 있었거든요. 각국가 별로. 그래서 이게 동시 상향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크게 올라오고 있지 않던 국내 가처분 소득이 실제 상향 상승하는지 왜냐하면 보복 소비가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득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용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무엇보다 1분기 때 OEM 기업들한테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상운임 부분입니다. 해상운임이요? 네. 해외 쪽에서 수출하고 이렇게 산업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최근에 BDI 지수 이런 거 쭉 올라오는 거 보시면 알 텐데 해상운임도 굉장히 높아진 단계고 또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 쇼티지 문제가 지속되면서 1, 2분기 때까지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빨리 해소되겠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반기 때 쭉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게 언제 완화되는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비용 문제에 덧붙이자면 최근에 중국 신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관련돼서 중국 내부에서 나이키 불매한다 이런 소리도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보이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중국 신장 문제 나왔을 때 반사 가격 인상으로 인도산 원사 원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게 1분기 때 어떤 기업은 판가를 상승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도 올랐기 때문에 이 마진단에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떤 인권 문제가 생기니까는 오히려 판로가 인도 쪽에서 또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원단 가격이 어떻게 되냐가 또 우리 업체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마도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연구원님은 늘 공부하시는 거 아시지만 우리 나이투자 시청자 중에는 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다음 주부터인데요. 올 하반기에 꼭 의료업종 중에서 한 두 종목 정도는 여러분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세요 하는 종목 있으시면 그러니까 연구원님이 가장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가장 선호하는 이 종목은 꼭 관심을 가셔야 된다. 그거 한 두 종목만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픽 종목. 네. 저는 S그룹이랑 더 네이처 홀딩스 이렇게 두 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개로 FNF까지 묶었는데 좀 길게 가는 걸로 보자면 저는 S그룹이랑 더 네이처 홀딩스 이렇게 두 개 좋게 보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 기업들보다 올해 작년 대비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해서도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고 무엇보다 아직 해외 팔로우를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올해의 성장보다는 내년 성장이 더 크게 나올 걸로 기대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 S그룹은 칸골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더 네이처 홀딩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스트리트 브랜드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복종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두 기업 모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 이때부터 해외를 본격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시점을 잡으면 될 거기 때문에 셋 모두 해외 확장 모멘텀이, 둘 모두 해외 확장 모멘텀이 적용되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만 이들 종목의 진입 시기라 그럴까요? 이제 관심은 늘 가지고 계시되 어떤 상황이 도래할 때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 한번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지금이 제일 낫다고 보는데 이제 에세이그룹이나 더 네이처 홀딩스가 제일 메인 모멘텀이 해외 확장이기 때문에 해외 확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뉴스가 이렇게 하반기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에 따라서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또 어디 팔로우를 뚫었다 아니면 어느 국가에 새로 진입한다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이런 기업 해외 확장하는 실적이 실제로 나와주기 직전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같이 들으셨지만 저는 지금 의류 업종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도 큰 무리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심지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